장원주씨. 장원주씨가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일찍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스타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줘서 힘이 된다고 했죠? 스타분들이 박수를 왜 막 쳐주는지 아세요? 왜 그럴까요? 장원주씨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.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스타 여러분들은 박수를 장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의 많은 에너지를 받고 우리 슈퍼스타 세 분이 삼병의 특징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큰 박수 말씀하십시오. 네 순두르마 네 순두르마 네 순두르마 네 순두르마 네 순두르 여러분 산츠가 네 순두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이 지금은 누군가가 꿈꾸는 일상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정말 저와 같이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간 올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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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